대구와 경상북도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각각 2천 명을 넘었습니다. 대구는 2,423명으로 어제보다 2배 이상 나왔고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1천 명 이상 많이 발생했습니다.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1명입니다.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,218명으로 62일 만에 2천 명을 넘었습니다. 경북의 중증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36.9%,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35.1%고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경북도민은 8,993명으로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저질환자와 고령자의 4차 백신 접종을 권유했습니다.